2024년 8월 10일 암사 별내간 별내선 개통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별내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구리와 남양주에서 서울 진입이 한층 나아졌으며 구리역과 별내역을 통해 경희중앙선, 경춘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굳이 2호선, 5호선 타고 저 멀리 건대나 군자에서 7호선으로 환승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야말로 혁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별내선 탑승기 시작하겠습니다. 탑승기 시작하겠습니다. 탑승기 시작 운동 진짜pielt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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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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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